오늘 화보를 위해서 최대한 준비한 게 있다면? 준비한 게 있다면 우리 엄마가 만들어진 얼굴? 이 정도? 아니요. 압뉴스? 너무 웃겨. 내가 봤을 때 노래방이야. 저 노래방 보고 싶다 넘어야지. 너를 위해지, 정리지. 안녕히 가기 전에. 약간 이줄룩 스타일이네. 요즘엔 시간이냐? 집에서 제일 잘 먹나요? 저희도. 희망이 나. 희망이 나. 아니, 나는. 저게 잘 먹었어. 나. 좀. 너무 잘 먹었어. 나. 나. 위험해 위험해 언니가 이렇게 좋은 여정이다 차라리 땀을 지켰어 저희는 파란색 호리를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? 아니요 포천도 안 맞았어 괜찮아 싸우는 건가요 지금?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저도 지금처럼 잘 얘기하고 앞으로도 의지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광도 많고 이거를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염색을 좀 어린 것 같아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웃는 쪽으로 진작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아무튼 갑자기 생각했어 뭐 하자 아무튼 앞으로 잘 지내자고 그래 뭘 더 할 말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이따 보자 아 참 아 너무 어색해 아니 잠깐만요 왜 왜 왜 왜 내 시점이 35%에 시키는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젠노가 보신 지성이 엔드폰을 볼게요 다소 근데 젠노 형님이 장난을 당척하시고 그럼요 하면은 넘어에게 그래도 너무 해요 큰 DAY